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권에 관한 레일리, 컨버스, 허프 모형을 했고요 171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소비자 분포기법,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던 설레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끝에 마무리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애플바하면 제목대로 소비자 분포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점포는 고객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소와 구매 습관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죠 인터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지도상에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포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존을 나누는 거죠 구액을 이렇게 나눠서 이 중에 점포의 전체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뭐 한 15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차 상권 그래서 5에서 한 1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을 추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주소지나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해서 주로 1차 상권에 포진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상에서 어디에 주로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가 1차 상권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세일 전단 이런 걸 뿌릴 때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뿌려준다는 얘기죠 여기가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들이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ST 지도는 유통업자에게 상권의 규모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특성 및 광고라든가 판촉 전략 수립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 경쟁 점포가 있었을 때는 우리 점포로 올 수 있는 것과 경쟁 점포로 가는 분포에 대해서도 조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공간근배 원리라고 있어요 공간근배 원리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도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에 도시의 중심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상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은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 구매 습관 이게 다 동일하다는 가정일 때 점퍼가 이 도시에 입지할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점퍼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해를 좀 구하자로면 지문 3번의 결론이라고 있어요 시장이 좁고 수의 탄력성이 작다고 했죠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가품이 있죠 이런 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그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할 때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대신에 이 점포는 그 도시의 교통 요지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점포가 있다고 하면 이 곳곳에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에 큰 부담을 안 느낀다는 얘기죠 다만 교통은 편리하게 연결이 돼 있는 곳에 점포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시장이 넓고 수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는 많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교통비용이 지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마다 가게 되면 담배 가게나 이런 것들은 다 있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시장 어디에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점포들이 고객이 있는 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 않은 게 오히려 매출을 확보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거기 보시면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있어요 가끔 지문에서 활용되기도 해요 점포의 유형별 분류에서 보면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여기 세 가지는요 동정업종의 점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여기 집재라는 거는 모여서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 그러니까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니까 가구나 의류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산재라는 것은 거꾸로 분산 입지해야 되는 거 흩어져서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자파점이나 이발소나 목욕탕이나 세탁소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에 공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요 주로 농기구점을 취급하는 데는 농업활동이 이르는 곳에서만 집중이 돼 있겠죠 그런 곳에 입지해야지만 농기구를 구매하는 수요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고요 집심성이라는 거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정도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요즘은 웬만한 지역에 가면 규모가 50만 넘어 백화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인구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순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백화점은 명동에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을 이 중심에서 이렇게 끌어모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애들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집재성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하고요 얘는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고 얘는 특정한 지역에 입지했을 때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173페이지에 가면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편의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매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편의품점이라고 했을 때요 편의품점이라는 거는 일상의 필수품을 파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이제 편의점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필수품을 취급하는 점포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는 것은요 비교 구매하는 상점이에요 비교 구매 그러니까 의류나 가구나 이런 것들은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니까 얘들은 주로 모여서 입자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품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여기는 이제 고가의 브랜드 있죠 이거를 이제 취급하는 점포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신에 점포의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갖다가 10봉지 파는 것보다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고가의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가 이런 거 하나 파는 게 이유는 훨씬 크다는 얘기죠 대신에 자주 구매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이렇게 얘기할 때요 가끔 선매품과 전문품을 슬쩍 바꿔서 표현할 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품점에서는요 이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은 시간과 노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통비용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하거나 이러더라도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특정의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전문품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진 못하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의 주분들이 유럽으로 가서 명품을 싹 쇼핑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나가서 물건을 구매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 경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비하는 제품을 우리가 전문품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3페치 하단에 가게 되면요 넬슨의 소매 입지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시험상에서 안 나오다가 두 번 연속으로 넬슨의 소매 입지이론이라고 한번 등장을 한 거죠 답으로 유도한 건 아니고요 이걸 주장한 게 어떤 논리냐라고 연결하는 것 정도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포의 경영주체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크리스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포가 입지할 때 우리가 체킹해야 될 항목이 있겠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8가지가 제시가 된 거고요 그중에 양립성이라는 걸 가장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지 경제학이라고 해서요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 생산성과 장래 성장이 가장 확실한 용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입지를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경합성의 최소화라고 해서 경쟁이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들도요 규모가 비슷한 애들이 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치열하게 어떻게든지 살다란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백화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간과 거리를 두고 입점하는 게 대부분인데 만약에 기존에 비슷한 규모의 경쟁 점퍼가 있으면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거래 재개에 대한 적합 지점이라고 해서요 현실적으로 그 점퍼가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있어야겠죠 우리 점퍼가 들어갔을 때 과연 고객들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 점퍼에서 취급하는 브랜드의 가치와 고객들의 구매력의 크기가 거의 같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고객의 중간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만약에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배우지가 있었을 때 여기 기존 점퍼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불편했을 때 이쪽에 만약에 경쟁 점퍼가 하나 새롭게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이 점퍼들은 여기 있는 고객들은 일로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유인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집중 흡입력이라고 해서요 동일한 업종의 점퍼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집중되는 것이 업종에 따라 유익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교 구매가 되는 의류 매장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그래서 의류에 따른 로데옥거리라든가 가구공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립성이라는 걸 가장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고객의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객은 자기가 움직일 때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권의 존에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점퍼가 입지 않은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2번하고 했을 때 여기에 중복이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서는 이제 정오표식으로 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에 점퍼가 입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거입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거입지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용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고객의 주거입지를 정할 때는요 한계 주거병과 한계 교통병을 감안해서 최적의 주거입지를 찾는 과정이다 라는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주거입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서양이 산업입지론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농업, 공업, 상업입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언급을 해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예 그 3장에 대한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해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자 플러스원 문제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플러스원에 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론에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우셨고 입지 및 공간 구존에서 배우셨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러면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의 특성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뭐를 배웠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나타나고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거래 내역은 잘 공개가 안 되고요 상품은 비표준하고요 시장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매매 기간은 장기성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그다음에 금융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떠올라야 문제를 맞추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시장이 국지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얘기는 A라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와 B라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여기는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형성되는 시세가 틀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의 경우라고 했을 때 주택도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매물은 적은데 전세 물건은 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전세 물건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오는 이런 성향이 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걸 조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역 시장별로 가격이나 임대료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3번 지문에 보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배우신 거죠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배우셨죠 주택은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 길죠 그래서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고 그러냐면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2번 지문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3번 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 그 다음에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렇죠 중강성이다 보니까 미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대체제가 있고요 여기 해당 재화가 있었을 때 그렇죠 얘가 가격이 상승 얘가 가격이 상승하든지 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지만 얘를 대신할만한 대체제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대체제가 뭐가 주어져 있냐면 대체제는 오피스텔 있죠 그러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얘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이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적 시장에 대한 지문도 들어오고요 어떨 때는 경제 논리도 들어와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주택의 여가 가정과 주거 분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실전에서도 이 제목을 달고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상향 여가하고 하향 여가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상향 여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하향 여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상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 여가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도 여기서 틀린 거 오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공가의 발생은 여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었죠 상위 계층이 이사하고 비어진 공가를 하위 계층이 사용하러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가의 발생은 여가에 있었을 때 중요한 역할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침입과 천의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여기 만약에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있고요 경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여기 고소득층이 있고요 경계에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얘가 시세보다는 좀 싸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여기서 이 집을 인수하면서 침입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게 확대가 되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천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가 즉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돼서 거주하는 현상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돼 있었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한번 들을 때는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론을 들으셔서 문제를 바로 풀어본다고 해서 문제의 답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런 취지죠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문제집이 따로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세밀하게 정리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단원에 대한 복습을 우리가 한번 또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3번 문제에 보시게 되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이 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효율적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이 정보는 현재 시장의 공표가 되면은 바로 가치에 반영을 해주는데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정보까지는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이 돼 있지만 미래 정보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형태가 나타나고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초과인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의 형태는요 나라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답은 1번이 되겠죠 효율적 시장의 형태에 대한 거는요 나라마다 다 틀리게 나타나죠 효율성의 정도도 틀리고 그래서 2번에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상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성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성은 과거 정보를 매개로 기술적 분석이 이루어져 있고요 중강성은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기본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하고요 여기는 현재거든요 현재는 과거를 내파하고 있으니까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을 이미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죠 작년에 물어봤던 게 이걸 물어본 거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것이 포인트예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관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시작이 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장의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가서 제일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지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대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떠올라야 되고 끝으로 마셜의 준지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번의 지대론에 관한 것도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에 보시면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닌 경제적 잉여다 맞는 표현이죠 참고로 리카도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받냐면 이 사람들은 지대를 잉여로 본 거죠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한 차액지대에서도 당연히 지대를 잉여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고 돼 있어요 튀네는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다 이런 과정인데 튀넨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지대는 이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될 때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대가 낮아질 것이고 반대 경우는 지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입찰 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의에 즉 초과연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우리가 입찰 지대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준 지대라고 얘기한 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한 거죠 토지 외 고정 생산 요새에 규격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 마샬이 얘기하는 준 지대라는 것은요 요거는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했었죠 단계는 우리 인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도 수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바로 생산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죠 자유물인 토지는 불변이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적인 이윤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차익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준지대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지대 개념을 내가 다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셔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풀었을 때 금방금방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수와 착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안 하고 싶지만 순간적인 착각 이런 걸로 해서 몇 개만 틀리면 그러면 시험 망치는 거잖아요 자 끝으로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대론에서 하나 더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입지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플러스온 할 때 문제 하나로 또 한번 상업입지론이라든가 한번 정리하고 또 정책론 연결해서 지대론에 보시면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했고요 토지의 비욕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고 한계지에서 토지 소유제 요구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답이 4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되겠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요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 사람이 그게 마르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의 소유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정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나 비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는 성립할 수 있냐면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그게 알프레드 마르크스라고 칼 마르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답이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대한 시장론에 대한 플러스원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복습에 대한 시간까지 가져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책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